아군도 죽습니다 아군도 죽습니다 기하식별 잘하셔야 됩니다 편식별 잘하지 그럼 딱 격이고 막 아 이거 써야지 엉뚱한거 쓰고 시야도 안나오는거 rejection 오오오오오오오 Youriminals! 후흐 후 후 나는 무적이다 살다 우후 하나 먹어 주시고 압복 파괴 퇴퇴퇴 나 퇴퇴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아아아 나 파편 맞았어 네 대공포 같아 대공포 어떻게 됐어 내 친구 우와 곧바로 멀쩡해질 수가 있어?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너 말곤 아무도 해내지 못했을 거야 갸래 졌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을 거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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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피는 뭔 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암만 봐도 FPS 게임은 안 만든다고요 저한테? 재밌구먼 내가 뭔지는 게임 잘해서 했습니까? 자 코브라트 작전 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디데이 디데이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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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거죠 피어슨은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안 좋은데 그렇게 좀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그냥 재밌어서 해요 게임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재밌으면 되는거야 에이 이 게임을 본게 더 워에도 돌아온거야 이의 많은 소가가 마리녜에 자, 게임이 사용되어 이 가격은 크리스마스에 여기에서 볼까요 여군 안나옵니다 어 플스 FPS가 더 힘들어 FPS는 PC로 하는게 그나마 그나마 북한 치는 게임은 없을걸 있나? 해외 게임 중에 있나? 있어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게임이 정발한적이 있었나 모르겠네 항상 승리하는게 좋겠네 저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거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요새 게임들이 막 스트레스 주는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와우 코브라 작전 오우 멋있다 와우 와우 위에 벗어요 와우 어 깸노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구요 좋은 밤도 아니지 이제 이거 타는거야 나? 오우 나 이거 타는거야 아 저 역할하면 발전은 걸릴텐데 전 준비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병 밝았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괜찮다고? 아주 멀쩡하고 괜찮습니다 배짱있구만 하지만 난 그 꼴은 못보겠어 크.. 걱정해주는거지 네 어 어 그니까 전우 하나 살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작전수행 다했는데 나 아직도 이 병인거임? 흐흐흐 그런거임? 야 나 잠깐만 탱크 타는게 이렇게 타는거였어? 어 흐흐흐흐흐 야 이거 너무 노출되어 있는데 나? 나 무시운데 나 무시운데 나 무시운데 야 위에 위에 머리조심해 머리조심해 나 무시 모르는거야 너 시끄러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피어슨 피규어스 이땐 이 모델 플라투언 이럴게 스크럽 우리 스크럽 흐흐흐흐흐 너희가 죽기좋은 자리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까는 라이언 일병 이번엔 전차타고 퓨리니까요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그런 게임도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 태극기 휘날리미어가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쵸? 왠지 되게 지릴 것 같지 않아요? 태극기 휘날리미어 게임? 여러분 알아요? 있었 bet dose 그러면서 우리 오호이 으잇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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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야 배공포를 확보하면서 투 카드를 쫓아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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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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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약한데? 아 이거 약해 이거 약해 약해 이거지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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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왜이렇게 많아 여기 이거라 먹으라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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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 나 죽는데 나 총할려나 총알 안죽었지롱 고추 아주좋아 아 위에 겁나게 많구만 고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쓸건데 야 하나 더 줘 나 썼어 나 썼어 하나 더 줘 없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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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비켜 이 자식가 나 총 총 총 총 총 바꾸고 싶어 히힣 좋아 이거 뭐 소총으로 저격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거 아 하하하하하 투항했는데 쏴부렸네요 아 미안해라 네 머릿속은 막 헬멧 날아다녀요 멋있죠 흐어어어드 흐어어어 하나에 그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야 저기저기저기 야 저기저기저기 흐후 이리와리리와리리와리리와 안죽었어 아... 이 자식아 나 줘 나 줘 안줘? 총알 안줘? 대공포 내가 또 한 대공포 하지 아 나나 화열됐어 아 다시 아 다시와 1시 1시 아잇 너무 그렇지야 맞은거 같은데 아유 너무 빨라가지고 애들이 그렇지 맞춰쓰 으허허허허허허허헉 신나구만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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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3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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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이리와! 어어또! 어어또! 마껴만 달라고! 굿잼! 아 대공포 천재 도끼는 못 던지시더니 아 이게 바로 대공포 아닙니까 저게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미리 앞쪽을 쑤시는 고고고 핑키가 뭐저래 많던가 맞다 숲려울림도 지금 이거 바뀐 마이크 전에 좀 별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들어보니까 또 남다르죠 색다르죠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별로 역시나 별로야 예전께 더 나 적응하면 돼 뭐하라고? 아 잠깐만 나 뭐하라고 적 표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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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리를 길게 누르래 아 이렇게 하라고 아아 아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좋아좋아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격충들 저격충이 있었어요?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멍청이 아이고 어 그 흣 그 흣 그 흣 작아갖고 안 보였어요 아아 아아 하하하하 아아 어 그 흣 좀 안 참아도 뭐 왔슴소리래 하하 빵이야 아빆 크흐흣흣흣 하하하 우리팀한테 던졌어 허허허 아 좀 높은데서 애들을 다 보면서 쏘고 싶은데 그런거 없나? 여기가 더 안보이는거 같은데? 구멍이 안팎으로 쏘고 싶은데? 와우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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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명당 자리가 하나 있을 법한데 명당 자리 하나 없나?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아 앞으로 가야되요? 아니 저격수가 저격수가 왜 앞으로 가야되는거야 에이 이제 이거다 오오 소리 아 이거 왜 쓰는데 으 허허 전체에 깔릴 뻔 이걸로 쭉 가라구요 전체 뒤에서 나오지 말래 우 조선 trial 오오오 사범 로그 상황 중료! 상황 중료! 사격 중지! 사격 중지! 계속 압박! 계속 압박! 계속 압박! 저기 여기 쥐압박! 저기 여기 쥐압박! 할건데 잠깐만! 으! 으압박! 으압박! 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압박! 이케아압박! 으앗! 어? 왜 안죽어 얘? 됐스 저격총을 또 써야돼? 아 나 진짜 지금 이게 좋은데 집중! 탄약 저장고 가 어딘데? 이거? 아닌데? 어디요? 탄약 저장고 어디 보여요? 탄약 저장고가?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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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건 드럼통? 아이 조용해봐요 어디있는데 어디있는지 말을 해줘요 요거 말하는거야? 여기여기? 어? 어? 탄약을 쏴라 오케이 도키요 아 아 하자네 아 누가 나 쏴 아 기다려봐 나 쏘잖아 지금 나부터 살자 일단 왜 자꾸 나 쏘냐 아 어디보자 하나 더 어딨나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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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 진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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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내 총 내놔 내 원래 총 아 내 원래 총 나 이거 싫어 뭔데 오오오오오오오헤 오 뭐야 얘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투항하는 애들? 이거 눌렀잖아 1,2 어? 왜 죽여? 왜 죽였지? 난 안죽였어 아니 난 안죽였어 저는 뭐 L2 누르라길래 그냥 누르고만 있었지 내가 안죽였어 난 오고라다 소위님 대령님 오신다 야 잘 들어 빨리 중대가 교회 부근에서 공격받고 있다 탄약과 화력전이 필요하니 즉시 분대를 보내라 이미 저희 병력은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더 흩어지면 되겠구만 아 알겠습니다 쏴 사 대령을 쏴라 다음은 정렬야 이리 와가지고 그냥 말하고 가면 끝이야 아 이제 운전도 한다 오 뭘까!!! 우후!! 우후후! 차해 전!! 우후우우 synagogue brains zwei 우후우우.... 우후우우 아아 아 어지러워 자식 뭐야 안 못 죽여? 와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나도 어지러운데 이건 죽으러 가는거 아닙니까? 뭐지? 와 손에 진동 오는거 봐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안 돼 과열됐어 오 나 우리팀 죽인거 같은데? 전쟁 나면 저도 전쟁 나가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나라에서 버렸습니다 나라에서 저를 이제 원치 않습니다 그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당연히 원래는 위험한 곳은? 고객님을 들이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고객님을 너무 못하십시오 고객님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고객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핏냥님이 어? 핏냥님이 원인님이세요? 나 왜 이제 알았지? 어 진짜 몰아치는 게임이네요 너무 재밌다 아 간만에 너무 재밌다 아니요 저는 핏냥이 핏냥님이 원인님 맞죠? xtimes ugh 아 네 tú 감사합니다.